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4학년도 사관학교 B형 2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 모서리 길이가 6루트인 정사면체 ABCD에 대하여 등식 PB벡터 더하기 PC벡터 더하기 PD벡터는 이 BA벡터를 만족시키는 점 B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선분 PG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예요? 그래서 정사면체를 좀 그려놓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네요. 정사면체 하나 그립시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밑면을 선생님이 BCD라고 좀 잡을게요.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 등식을 좀 해석을 해볼 건데요. 뭐냐면 PB 더하기 PC 더하기 PD가 EPA벡터다. 기본적으로 얘는 벡터가 3개의 합이고 얘는 하나네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이 왼쪽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뭘 배웠냐면 3개의 벡터 합의 앞에가 111이면 우리는 3으로 나누고 다시 3을 곱하면 식은 변하지 않대. 결국에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 아, BCD의 무게중심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BCD의 지금 무게중심을 G라고 나와 있으니까 BCD의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는다면 그 점을 G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벡터를 우리가 한 번에 뭐라 쓸 수 있다? 3, PG벡터가 된다. 아, 이렇게 된다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는 뭡니까? 어, PG벡터와 PA벡터가 서로 실수배니까 얘는 서로 일직선상에 있다. 즉, 지금 보면 P 말고 G와 A를 잇는 뭐라고요? G와 A를 잇는 이 일직선상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P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어디에 존재하는지만 이 관계를 가지고 찾는 건데요. 이 관계를 찾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적당하게 해석해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인데요. 이제 P만 위치를 잡으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단은 크기비는 여기다 한 번에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 크기대 이 크기가 몇 대면 2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가 같겠죠. 그럼 P를 어떻게 잡을까요? PG 대 PA가 2대 3인데 그러면 PA가 더 먼 쪽이죠. PG가 더 가까운 쪽이에요. 2대 3이니까. 그럼 P를 이 안쪽에 잡는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얘와 얘는 방향이 같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두게 되면 보세요. 만약에 안쪽에 두게 되면 PG와 PA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한쪽에 마이너스 붙은 게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는 이 A지 선분 밖에 쪽에 A지라는 직선 이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근데 당연히 지금 P쪽이 PG쪽이 가까우니까 P는 이쪽에 가까운 이쪽에 바깥쪽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 3이 돼야 돼요. 그림은 얘는 좀 이상하네요. 2대 3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대 3, 2대 3, 2대 3이려면 선생님이 볼 때는 1대 애가 2가 되도록 2대 3, 2대 3, 2대 3 아, 여기 좀 더 더 가서 밑에 가서 여기 P를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대, 그리고 여기에 3이 오도록 하면 즉 여기가 2대 1이 오도록 이렇게 하면 결국엔 이 조건 보이시죠? PG랑 PA가 같은 방향이면서 크기가 몇 대면? 2대 3이 되도록 하는 그 P의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똑같은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돼요. 보세요. 얘를 넘기세요. 얘를 넘기게 되면 3PG 마이너스 2PA가 0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어떤 실수배가 되면 얘는 이제 외분 벡터가 되는 건데요. 즉 분모에 이 숫자 3과 1을 그대로 써보세요. 3 빼기. 그럼 결국엔 얘는 외분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P와, 아, G와 A를 몇 대면? 2대 3으로 외분하는 벡터가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읽었죠? G와 A를 몇 대면? 2대 3으로 외분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뭐라고요? G와 A를 몇 대면? 2대 3, G와 A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벡터. 그게 누가 된다? P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됐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지금 우리가 이 P의 위치를 지금 그렇게 이제 잡았고요. 됐어요? 다시 볼까요? 2대 3, 이거 다시 보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런 벡터가, 그런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대 3, 2대 3을 외분하는 벡터가 있는데 걔가 P, 어떤 Q벡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얘를 몇 대면? 2대 3으로 내분하는 벡터를 잡았을 때 그 G와 A점을 Q라고 일단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Q, 이렇게 원래는. Q, Q, G가 이제 Q,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얘가 0벡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서로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니까 자, 결국에는 이 Q점이 P가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됐죠? 그래서 이 외분 벡터를 좀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는 한 번 더 부연 설명했는데 외분 벡터라는 점을 Q라고 잡았을 때 그게 0벡터가 되려면 그 점과 이 점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Q점과 P점이 동일하니까 이 점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대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너무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이 구하래요? P부터 G거리를 구하라고요. 얘는 당연히 A지 거리의 몇 배가 되겠다? 두 배가 되겠고 A지 거리는 정사면체의 뭐가 되겠다? 높이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미 공간 중에서 엄청나게 연습했을 겁니다. 정사면체의 높이, A지 길이는 즉 A지 벡터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분의 루트 3 아, 3분의 루트 6 뭐라고요? 3분의 루트 6을 곱해라. 한 변의 길이에다가 3분의 루트 6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되겠다? 무조건 정사면체의 높이가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상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루트 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가 되고 6이 돼서 12가 되겠고 당연히 G부터 P부터 G거리는 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되니까 선분 P, G의 거리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네 여기에 두 배 24가 되겠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보면 결국에는 첫 번째는 얘의 무게 중심의 벡터를 이용해서 두 개 벡터의 관계를 찾았고요. 그 관계를 찾는 방법이 한 직선 상에서 결국 젤 조건을 만족하려면 P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던가 또는 선생님처럼 넘겨서 외분 벡터를 이용해서 그 외분 벡터라는 점을 Q라고 잡았더니 그 결국엔 그게 PQ 벡터가 되는데 그 PQ 벡터가 0벡터가 되려면 이 점과 이 점이 같아야 되니까 얘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그대로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위치 관계만 찾았으며 마지막으로 공간 동행에서 정사면체 높이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3분의 루트 6을 곱한 거다. 여기까지만 알았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저 P, G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